오우야 자생이네 아이질이네 아이질이네 아이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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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푸바오 8월 20일 한국 컴백 확정 백억 몸값 판다계 BTS급 귀환 SBS MBC TV 단독 보도 푸바오 다시 한국 품으로 전 국민의 사랑둥이 푸바오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8월 20일 푸바오는 중국 수천성을 떠나 5년 만에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오늘 오전 푸바오의 네 번째 생일을 맞아 중국 수천성의 한 공원에 모인 수백 명의 한국 팬들 앞에서 깜짝 발표되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눈물받아 팬들은 푸바오의 이름을 연호하며 감격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번 푸바오의 귀환은 그야말로 판다계 bts 급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년 임대 계약에 100억 원 이상의 몸값이 책정되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푸바오의 몸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푸바오가 단순한 판다가 아닌 한중 양국 관계의 상징이자 국민적 사랑을 받는 스타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푸바오는 8월 20일 오전 중국 수천성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미 인천공항은 푸바오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으며 푸바오의 귀환을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푸바오의 귀환을 기념하는 특별 방송이 sbs mbc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푸바오야 어서와 너의 귀환을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어. 푸바오의 귀환은 단순한 동물의 귀환이 아닙니다. 푸바오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해준 존재이며 한중 양국 관계 개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푸바오의 귀환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푸바오야 어서와 너의 귀환을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어. sbs mbctv는 푸바오 생일파티 현장에 단독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푸바오의 귀환 소식을 들은 한국 팬들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푸바오를 향한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느껴보세요. 푸바오 사육사 강철원씨 푸바오 다시 만나 반가워. 푸바오의 한국 귀환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푸바오의 아빠 강철원 사육사입니다. 강철원 사육사는 푸바오의 귀환 소식에 눈물을 글썽이며 푸바오 다시 만나 반가워. 라고 말했습니다.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의 감동적인 재회를 기대해주세요. 푸바오 넌 어느 별에서 왔니? 푸바오의 모든 것. 푸바오는 어떤 판다일까요? 푸바오의 성격, 특징, 좋아하는 음식 등 푸바오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특집 기획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푸바오의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푸바오 귀환 축하 메시지 남기고 선물 받자. 푸바오의 귀환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바오 굿즈를 선물로 드립니다. 푸바오의 귀환을 함께 축하해주세요.